오는 12일부터 사업 속도가 더딘 서대문구 부가연 2구역과 3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협의체가 운영됩니다. 협의체는 부가연 2구역과 3구역 조합장과 시공사 관계자, 도시계획과와 구청 관계자를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. 서대문구는 한 달에 한 번 정기회의를 열고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한 논의를 거칠 계획입니다. 또 민원 발생 지역이나 위험 시설물에 대한 합동 점검도 진행됩니다. 한편 부가연 1회 2구역과 1회 3구역은 사업이 완료됐으며 1회 1구역은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.